왜요?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어서 성욱씨 내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승주씨가 잘못을 하다니 무슨 잘못이요? 그게 사실은요 힘찬이 있잖아요 힘찬이라면 서동희씨 아들이요? 근데 힘찬이가 왜요? 내가 힘찬이 친엄마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승주씨가 힘찬이 친엄마라니? 힘찬이 힘찬이 내가 낳았어요 뭐라, 뭐라고요? 성욱씨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네? 백승주 그게 사실이요? 백승주 그게 사실이요? 그게 사실이냐고 성욱씨 이 방에서 나가 이 방에서 당장 나가 왜 그래요 승주씨? 네? 너한테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할 말은요 그런 거 없어요 승주씨도 참 그럼 피곤한데 얼른 자죠 그러나 서로가. 하나만 넘버 crawling